이런 판은 쩍을 좀 해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? 그게 이제 엠컨으로 하는거에요 똑같아요 asive 엠컨 스티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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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nspirating 스티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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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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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나만 노리는 느낌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농봉. 농봉. 농봉이요? 농봉 막으려면은 그거 하셔야 돼요. 농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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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eat. como. 고른 toxicity. 어 형님들 헬프 좋았습니다 전면에는 어 이거 이거 내가 또 살면 또 뭔가 해주지 동봉을 저도 안해봐가지고 방법은 모르겠는데 가스로 하는거에요 가스 가스를 누르고 시프트 클릭 저 한 번 더 안 써봤어요 아 다음사이 문시켜야겠다 드론 농봉에 이 쌍구바랭 투애처리프는 히드락까지 너무 괴로웠다 이탈까지 오네 나를 죽이려고 나한테만 와 그냥 딴 데도 가세하게 슬프가하게 이탈이 어 일단 봉진에 가스 짓긴 해야돼 아까전에 얘가 이제 눈봉 이거 포토깨가 풀리니까 내꺼 가스로 쓰자 나는 이제 그 눈봉을 막더라도 다른 저글링을 막아야돼가지고 푸칼라리프 이거 포토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언니도 혹시 오늘 방송 늦게 오셔가지고 그 1대3 레전드 경기 못보신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놔 올려놔가지고 한 번씩 보시는 것 같아요 다들 서구 정이報 시집 정이 how scout 시대 숙 sch nag 소미 пов 다 person 퀴즈에는 가면 안돼요 어느덧 살아가지고 벌써 크루프 두마리 남았어 코세어가 나오는데 이래서 살리는게 좋은가 코세어가 나오네 도와란 오래걸릴까 혹시 도착이 있는데 도착이 아느덧 도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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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을 시작하자 정투 준비 완료 아, 드디어 죽기 딱 좋은 날이로 정투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정투 준비 완료 좋았어 나도 투리더스 아, 드디어 그러게 왜 나한테 눈봉했어 정투 준비 완료 정 guild 정권이 내렸어요 정권이 Sayía 수천 정권이 넘로 정권이 날려잚 아 이게 내가 막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빡셌네 세시가 프로봇만 잡아가지고